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유튜브 동영상자적자 한강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고 10박 10일 동유럽 5개국을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행 7일차 크루아티아 서플리타라는 크루아티아의 두 번째 큰 도시여서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공전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멋진 모습을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지하공전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크루아티아 서플리타라고 치아공전의 내부 모습을 제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치아공전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수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잘 지났습니다. 이게 크루아티아 제2의 도시 서플리트 지하공전 내부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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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